드디어 드디어 대한민국 최고의 걸그룹이 돌아왔습니다 소녀시대 안녕하세요 소녀시대입니다 환영합니다 돌아오셨어요 그러니까요 먼저 이번 컨셉이 확 바뀌었는데요 이번 타이틀곡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 두번째 미니앨범 타이틀곡 소원을 말해봐는요 소녀시대 이미지에 맞게 밝고 경쾌한 곡이고 또 많은 분들께 힘과 용기를 드리고자 저희 소녀시대가 행운의 여신이 되어드리겠다는 희망적인 가사를 담은 곡입니다 쥐가 귀여웠다면 이번에는 많이 성숙해진 느낌인데 이번 의상 컨셉은 어떻게 되나요? 밀리터리 룩을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육군 공군 해군 등 다양한 스타일로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입은 룩은 해군을 상징하는 마린룩입니다 해군 오늘은 마린룩 마린룩이라 굉장히 지금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벌써부터요 또 안무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이번 안무 특징 포인트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저희 노래 소원을 말해봐 안무 포인트는요 일명 제기차기 춤이라는 게 있는데요 제기를 차는 것처럼 이렇게 앞으로 가면서 다리를 구부리는 동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또 하나는 각선미 춤이라고요 최대한 라인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춤으로요 골반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흔들어주시면 되는 춤입니다 와우 다운드리어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컴백 스페셜에서 또 어떤 무대를 준비하셨나요? 네 저희 이번 두 번째 미니앨범의 수록곡인 에뛰드와 그리고 소원의 말해바를 들려드릴 예정인데요 두 가지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저희 소녀시대의 매력에 빠져보시죠 네 소녀시대의 컴백 무대는 잠깐 기다려주시고요 오늘 컴백하는 분이 또 있죠 언제 어디서나 빛이 나는 만능 엔터테이너 문희준씨의 컴백 무대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문희준씨 드디어 컴백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특별히 2PM에 재범씨, 우영, 준호씨가 함께하는 삼총사와 또 다른 색깔의 두 미녀죠 홍진영, 박진영씨도 만나보시죠 박정현씨죠? 제가 박진영씨라고 했네 뮤직 스타트!